가림선은 흔적이 없지 않냐고 하는 질문에는 이찬구 박사님이 지난해에 황단학계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나왔다 이렇게 청수도에. 이때는 분명히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하북성 고성에서 출토된 청수도에 보면 위는 다른데 문자가 조금씩 다른데 밑에는 한일자처럼 작대의를 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스즈프의 흔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수도 제가 계속 논문을 보면서 모양들을 살펴보니까 가액의 원리가 적용된 게 있고요. 한글처럼 훈민정음처럼.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달리하면서 동일하게 어떤 받침을 쓴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받침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게 이 훈민정음이 가장 독창적이고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성 중성 중성을 합쳐서 한음절을 만드는 산분음절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산분음절법의 흔적이 만약에 가림토에 있다고 하면 명확한 거죠. 그런데 그 흔적이 바로 이 돈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성 중성 중성의 형태를 띄고 있고 우리가 돈이라고 읽잖아요. 이찬구 박사님도 계속 강조하신 게 아니 이게 수천 년 전의 청수도에 새겨진 글자인데 이거를 전세계 누구도 못 읽는데 우리는 그냥 돈 이렇게 읽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입증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민정음의 초성과 청수도에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가림토에만 나와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원래 이찬구 박사님 논문에서 제가 조금 더 비슷한 걸 다시 찾은 거예요. 그만큼 청수도에는 가림토나 혼민정음과 비슷한 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거거든요. 디귿의 유사형이다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담을 때 보면 바구니 같은 게 저렇게 생겼죠. 그래서 디귿이 저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찬구 박사님은 이 디귿을 이렇게 붓글씨를 쓸 때는 한 번 더 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뉘운 게 오히려 경계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맨 밑에 이 X거든요. 원래는 신지전자에도 이 X 모양이 나오고 숫자에서도 왜 화서나 복서나 이쪽 옛날 우리 고대 문자에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X자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계속 고민한 게 뭐냐면 이 모험이라는 게 아까 중성 제출자가 나올 때 천지, 천인, 지인, 지천할 때 보면 이상하게 땅과 사람을 합친 모험이 없어요. 모험 중에. 그래서 땅과 사람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왜냐하면 모험이 하늘과 땅만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잖아요. 땅과 사람이 합쳐줘야 되는데 그건 음음이라 아마 안 합쳤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X자도 가림토의 열한자 다음에 열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X자거든요. 그런데 이 X자도 모험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게 땅과 사람을 합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이것은.